물고기를 빨리 많이 잡으려면 떡밥을 많이 만들어요. 물고기 떡밥을 물고기 떡밥을 만들려면 해변에서 가지락을 일단 많이 캐야 돼요. 가지락을 많이 캐서 다위 작업대에서 물고기 떡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돌아다닐 필요 없이 한 장소에서 계속 물고기를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이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로 팔아서 돈을 벌어야 돼요. 조금 더 줄이 없어서 다윈하고 골프에 쇼핑하면 골프에 쇼핑한 게 그리고 많아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